바꿀게요, 투자 바꿀게요. 수고했어. 다음 게임 잘하자. 이거 다 줘도 돼. 이제 1회니까 금방 쫓아갈 수 있어. 결국 투수가 바뀝니다. 임주빈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. 올해 4월 15일에 강릉영동대학교와의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거기에 상승 12개를 잡아냈던 선수가 바로 임주빈 선수라고 하는데. 아니 이게 투구하는 거 딱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. 그래도 변화구를 자유자재로 불리는 구사입니다. 볼 좋은데? 좋은데? 공이 힘이 있다. 자 줄떠 주고, 줄떠 주고 해. 시작도 안 했어, 시작도 안 했어. 다 좋은 되니까 편하게. 이제 경기 재개됩니다. 타석에 들어와 있는 류현인 선수입니다. 최강 몬스터즈 팀이 초반부터 더 경기를 편하게 하려면요. 2, 3루에 있는 주자를 불러들여야 해요. 그렇죠. 초구 변화구를 선택했습니다. 스튜라이더. 초구 좋았다. 임주빈 초구 좋았다, 초구. 이나대 이 투수들은 슬라이더를 잘 던지네요. 지금도 슬라이더를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잡아냈고요. 대학생 공은 쳐야 돼, 현인아. 같은 동기야, 대학교. 슬라이더를 잘 던지네요. 축하했다 맞춥니다. 딱 골 타고 2루수 건져냈고 1루, 1루에서 받아주자는 하나. 그러나 튼버특. 선로에 있었던 이태근 선수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, 좋아, 좋아.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이거지. 날로 없이 뻘버려, 뻘버려. 몬스터즈는 낼 수 있는 점수를 지금 다 내고 있는 겁니다. 넌.